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돌릴 때 조성우도 가자는 판단을 했어요. 엘리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측선과 은폐의 감지 유닛 그리고 암흑기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조지연은 다 깨고 올라왔는데 조성우는 트리플까지 못 깬잖아요. 깨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탈출. 그래도 이 탐수성을 끊어주는 판단은 진짜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거 끌면 엘리 시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당사자. 아니 왜 전멸 안 하나요.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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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요? 지금 좋았는데요. 엘리 당하는 것보다 조지연도 빼고 막으면 연결체 지키면서 수비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나쁜 판단 자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집전관 차이 나는 것도 큰데 사도 차이도 8개 이상 나면 이거는 끝나죠. 자 이번에 조지연 선수가 승기를 따낼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 관측선. 관측선 암흑기사. 암흑기사가. 암흑기사 변수. 암흑기사가. 더 쏟아야 돼요. 조지연은 엘리야로 가야죠. 이거 볼 거 없습니다. 엘리야로 가야죠. 엘리 엘리. 엘리 엘리. 다 밀었고 사도가 때리는데 엘리야로 가면 됩니다. 빨리 죽여야 돼요. 지금 조지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주영. 바로 이주영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입구 쪽에 역사. 아래 아래. 역사.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결국 조성호가 잡나요. 아 엘리를 못했어요. 엘리를 못했고 보이지 않나 보기. 아묵기사. 아묵기사. 병경제 죽고 있죠. 아묵기사 또 왔어요. 추적자를 다 녹여버리고. 아 안돼요. 아묵기사. 추적자 숫자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로 두들겨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제는 아묵기사가 근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아묵기사의 칼날을 피해서 사거리가 있는 유닛으로 건물을 깨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조성호도 지금 트리플에 있는 추적자 한기가 수정탁 때리고. 오. 아묵기사가 깨고 있습니다. 자신이 엘리를 당하기 전에 상대방이 엘리를 시킨다. 좋은 판단입니다. 병경제 생각보다 많이 줄기를 내세요 조지현도. 많이 줄어요. 22. 22에요. 사도도 맞으면 한 개 한 개 죽어나가거든요. 결국 죽습니다. 자 아묵기사 컨트롤에 모든 걸 다 내립니다. 네. 속도 싸움이에요. 근데 이쪽이 너무 느려요. 당연히 느립니다. 인력사함이 나긴 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 게 조성호고 방해를 하는 게 조성호거든요. 조지현 선수는 컨트롤에만 집중해야죠. 아.. 인력사 함수 안은 거 같은데 집중관을 못 잡아요. 집중관을? 시간 너무 걸려요. 이거 언제 깨고 있어요. 건물 진짜 금방 깰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아.. 집중관 하나가 맞이게 있고 나머지가 이쪽에서 긁어 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나 이런 경기가 다 있습니까. 오.. 집중관을 끌었어요? 집중관을 잡았어요? 건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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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너지가 항상 집중관을 끌었어요. 아 근데 광물때문에 어 지나갔어요 조지영은 조성호 네 지금 이거만큼은 제라톨이 되야되요 제라톨 개수는 제라톨이에요 하나하나 다녀왔어요 근데 버틸수도 있을것 같아요 커트 암흑기사 14킬인데 모두 다 유리시거든요 어 뭐에요 여기 맞습니다 건물이 건물이 더있어요 못개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었나요 지금 마지막 10대 더 때려야됩니다 다시한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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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